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숙 씨 이 책을 사면은 손님들 드리는 거 어디 요거야? 네 요거요. 키다리 책이네요? 이것도 팔 거예요? 팔아? 전시? 책 피움 한마당은 배다리를 알리기 위해 운숙 씨가 중심이 돼서 진행해 온 행사. 2층에 책 있잖아요. 그거 사면은 글귀 썼잖아요. 그래서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진짜 많아. 수고 많았어요. 알겠어요. 2009년에 배달에 들어왔으니 벌써 12년이나 됐네요. 이곳이 권은숙 씨의 일터. 책방이라더니 웬 한의원이냐고요? 사실 내부는 다섯 개의 가게가 한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 상점. 이 공간의 매력을 살리려고 인테리어도 최소화하고 명패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역사성인 거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 공간에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 것을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내 색깔로 입혀야 된다. 그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환연도 이미 그 이름으로써 이 공간이 존재해 있고 그것들을 좀 살려내는 방법을 모색을 한 거죠. 별난 이름 때문에 난처한 때도 많다고요? 이게 닫혀 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또 열리니까 동네 분들이 한의원이 다시 열렸는 줄 알고 침 맞으러 오시고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셔서 이제 차를 찾으시고 오히려 써놓으니까 재미있어 하세요. 월세를 해결할 자구책으로 하나 둘 손을 내민 가게 사장들이 어느새 다섯 명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안 난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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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곁에 다 이겨린다. 좀 빼어서 넣어놨자. 분야도 성격도 다른 다섯 가게에선 한의원이지만 침대신 문화를 처방합니다. 식물 가게는 식물 가게인데 한의원 분위기가 나는 식물 가게는 어떤가요? 제가 여기는 한약방을 개조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약장에서 씨앗을 이렇게 꺼내서 가져가는 식으로 약봉지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만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한약방이다 보니까 이런 산대도 해서 약봉지식으로 해서 흙 세트, 작은 팝은 분갈이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를 해줬고. 그래서 약간 식물의원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의외의 곳에서 시너지를 낸다나요? 되게 재밌는 게 들어와서 책방만 있으면 책의 취향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가게 미안하니까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도 하나씩 사갖고 가는 거죠. 금방 나가죠. 뜨개공방에 미영 씨가 수세미를 뜹니다. 눈썰미 좋은 보도는 아쉽겠지만 천연실을 이용해서요. 천연 마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제로웨이스트 샵 슬로슬로에서 판매하는 건데 제가 그걸 거기서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서 천연 마 수세미를 뜨고 있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세제를 안 묻혀도 웬만한 기름기는 다 닦인다는 거예요. 두 사람처럼 서로 뜻이 만든 상점끼리 콜라보 상품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스프레이 해주면. 슬로슬로 사장님도 뜨개질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제 수세미를 거기 걸어놓으세요. 이거는 어디서 사요? 물어보면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책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혼자는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내는 공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을 꾸려가는 중입니다. 계속 배달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부러워하세요. 아 그럼 저런 마음이 계속 있는 한 배달일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또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사람은 바뀌지만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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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